황금알롱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여기는 충남 예산지역에 마늘밭에 나와 있습니다. 2023년 1월 17일 지금 현재 마늘의 모습입니다. 마늘이 상당히 많이 컸습니다. 그러나 잎이 말라도 체격이 워낙 크니까 성장상태가 아주 좋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잎은 좀 많이 마른 상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현재 결주라든지 겨울 가뭄으로 해서 죽은 결주들이 없다. 작년도에는 겨울에 가뭄으로 해서 이 지역에 많이 죽었는데 올해는 겨울에 눈이 충분히 오고 해서 비도 오고 해서 이렇게 상태가 좋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분 28.4% 이시가 0.28% 이렇게 지금 현재의 잔량비로를 적습니다. 마늘이 이렇게 체격이 크다 보니까 많이 먹었어요. 없다. 그래서 비도를 충분하게 더 공급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가을에 우리가 파종 시기에 밭 가리 이렇게 겨울 작업할 때 충분하게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마늘을 심을 수 있는 양을 충분하게 심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도 좋고 그리고 또 마늘이 겨울에 눈이 오고 해서 겨울주도 없다. 그렇게 또한 말씀드리고 이렇게 잘 자란 마늘들이 겨울에 동해만 좀 막았더라면 더 건강하고 뿌리를 더 튼튼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라면 물 500리터에 골드그린이나 골드칼라를 2리터 그리고 설탕을 5킬로를 쓸어서 탄수화물을 공급해서 잎이 건강해지면서 뿌리를 더 단단하게 박아서 봄추비를 잘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다. 그리고 봄추비를 NK를 가리 성분을 뿌린다면 첫 비로에 뿌리고 그 다음 추비들은 마늘이 크고 자라고 있을 때는 될 수 있으면 요소를 추비를 해서 잘 녹아서 몸 밖으로 나와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런 마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체격이 큽니다. 이런 크기 때문에 이 사이에 잎에 비로가 충분히 쌓일 수 있다. 이런 것 같으면 상당히 크죠. 비로가 4개 5개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늘이 크기 때문에 봄 비로를 NK 가리 성분을 한다면 잘 안 녹기 때문에 잎상가리는 잘 안 녹아서 몸속에서 배입니다. 그래서 할 때는 아직까지 몸통이 단단할 때 일찍 하고 그 후에는 요소만 해줘야 된다. 그래서 겨울에 자라는 겨울 작물 같은 경우엔 여름이 돼서 수확기에 접어들면 고온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가리 성분이 많은 비로가 퇴비가 많이 가리 소금 성분이 들어갔다면 여름에 가까울 때 수확기에 돼서 쓰러짐이 생긴다. 그런 것은 상당히 감소한다. 그리고 봄 돼서 잎에 노릇노릇한 단점이 생긴다. 그것도 한 가리 가다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겨울에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 비로를 줘서 충분하게 토양 속에 비로를 간직했다가 봄에 잠이 깼을 때 그 많은 비로를 흡수해야만이 생산량이 늘어난다. 그래서 생산량은 잎의 두께와 뿌리의 양 그리고 비로량에 해당하는데 추비를 우리가 하고 잎 사이에 끼운 비로가 녹아서 나와야 되는데 엔케이속에 입상가리는 잘 안 녹아나오기 때문에 추비를 할 때는 마늘이 몸통이 멀컥멀컥하게 많이 풀려가서 성장하고 있을 때는 엔케이는 좋지. 추비에서는 좀 안 좋기 때문에 뻥이 될 수 있는 그런 비로가 녹아서 몸속으로 베이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엔케이는 일찍하고 몸이 단단할 때 그리고 몸이 좀 풀렸을 때는 추비를 해도 요소는 쿨러로 녹이면 충분히 녹아나온다. 그래서 마늘에 해가 없다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늘이 생산량을 늘리자면 백팽당 우리가 이렇게 밥가리를 깊게 하고 잘하는 데는 완여성 4포에서 6포까지 그리고 추비를 한 4포 이상 한다면 총 100팽당 10포를 먹여서 생육환경력을 좋게 하면 팽당 스페인산은 15키로 대만산은 10키로까지도 생산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 예산지역에서 마늘밭에서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황금화농법 대표 박현입니다. 감사합니다.